여기는 뭐 그냥. 여기는 그냥. 바로 가야 돼요. 여기는 업업하고 나가야죠. 부스터 달렸죠, 부스터. 들고 나가야지. 그냥 뭐 이미 말해 뭐해? 이런 표정에다가 조금 쑥스러운 것 같았어요. 어? 뭐야? 돌아서 가는 거야, 그냥. 잠시만. 돌아서 간다니까. 뉴턴, 뉴턴, 뉴턴. 휘이크, 휘이크. 너가 진짜 왜 그래. 이리 와, 나연아. 반가워. 반가워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어우, 이거 뭐야. 너무 좋아져 버리니까. 진짜로? 더 가까워졌으니까. 진짜로? 어. 난 확신이 들어. 난 공석에서도 너 좋다 얘기할 수 있어. 그만큼 확신이 들어 난. 멋있다. 고. 고마워. 헷갈리게 안 할 테니까. 이 둘 커플 너무 귀여워. 지금 아마. 마지막까지 장난쳐. 사귀고 있을 거예요. 그쵸? 잘생겼고. 키 크고. 능력적 것 같아. 오 마이 갓. 봐도 봐도 이거는. 그쵸? 저거 봐. 저거 봐. 돌아와서 이제 가세요. 지나쳐서. 돌아와서 이제 가야겠지. 하국이야? 아 거짓말. 장난이죠? 왜 근데 굳이 왜 즐기러 갔지?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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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네. 아 정말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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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씨 지금 안 통해. 안 숨 쉬어. 근데 유나님 살짝 기대한 거 같은데? 하하. 하하. 아이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네. 길게 말 안 할게. 그냥 같이 가자. 또 오르는 태양이여. 하하. 같이 가자. 또 오르는 태양이여. 하하. 하하. 떠오르는 태양 어디서 나왔죠? 에덴이라서 태양이 나온 건가요? 뭐야? 같이 가자. 떠오르는 태양이 형. 휘난발리가 안 돼. 항상 나 많이 챙겨주고 옆에 있어 줘서 고마워. 그리고 되게 적극적이어서 그것도 너무 고마웠어. 우리 서울과 또 만나자.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고 항상 매 순간 솔직하게 감정 표현해주고 좋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뭔가 꾸며지지 않은 약간 순박함이 묻어있어서 저한테는 좀 귀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에덴의 김나연 씨와 이정현 씨는 함께 손을 잡고 에덴을 떠나게 됐습니다. 빨리 떠나시라니까요. 앵그레스 좀 나오시면 돼요. 결국 나연 님은 정연 님이랑 됐네요. 그래도 벌써 두 커플이나 나왔어. 전 제가 예상한 커플 딱 두 커플. 아, 딱 두 커플. 이 이상은 이제 없다. 아니야, 세 커플 가능할 수도 있어요. 저도 한 커플이 더 있다고 봐요.